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세 개선에 초점을 맞춘 더 구체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포스처 메딕의 중심부에 있는 검정 패치이며, 힘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스트레칭과 운동 범위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운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목 굽히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처 메딕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서서 시작합니다. 손바닥은 어깨 너비 정도로 서로 마주 보고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팔은 머리 뒤로 넘긴 후 스테빌라이저가 머리 뒷부분에 닿게 해주세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포스처 메딕이 고정될 때까지 손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손잡이와 턱이 가슴 부위를 향하도록 부드럽게 아래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목 뒷부분이 당겨질 때 멈춰주세요. 25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스트레칭한 후 5초 휴식 후 다시 25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이는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경추의 후두골과 횡단면 근육을 확장시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목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팔꿈치는 가슴 가까이 유지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상부 트랩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오른손으로 포스처 메딕의 한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른발 밑에 다른 손잡이를 놓고 오른팔을 옆구리에 바로 대고 꼿꼿이 세웁니다. 포스처 메딕은 오른쪽 어깨를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왼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머리를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깁니다. 3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목에서 어깨 쪽으로 흘러내리는 상부 승모근을 아래로 뻗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반대편을 반복합니다.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움직임에 저항하기 위해 목근육을 움직이지 마세요. 포스처 메딕이 어깨를 아래로 당기고 귀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옆면 목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포스처 메딕의 한 손잡이를 잡고 발은 골반 너비만큼 서주세요. 오른발 밑에 다른 손잡이를 놓고 오른팔을 바로 옆구리에 대고 꼿꼿이 세웁니다. 포스처 메딕은 오른쪽 어깨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지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잡고 왼쪽 어깨 쪽으로 머리를 당깁니다. 3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삼각근과 목의 옆면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목빛근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약간 위로 올려다보면 목빛근 근육을 더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턱관절 증상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좋은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목근육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포스처 메딕이 어깨를 아래로 당기고 귀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낮은 등 근육을 스트레칭 해봅시다. 이너사이드 밴드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다리를 구부리고 엉덩이 너비만큼 발을 벌립니다. 오른손을 의자 위 대태부 바깥쪽에 위치시킵니다. 상체와 몸통 전체를 오른쪽으로 구부릴 때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 팔을 머리 위로 뻗습니다. 30초간 길게 유지시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등 아래쪽 광배근과 요방형근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생활 방식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조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허리 통증과 나쁜 자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등으로 들어올리기보다는 다리의 힘으로 들어올림으로써 허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엉덩이는 반드시 의자 위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갈비뼈에 심호흡하면서 깊게 뻗습니다. 이제 팔의 앞부분과 흉부 그리고 어깨를 스트레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 자세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꿈치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양쪽 포스처메딕 손잡이를 엉덩이 바로 뒤에서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천장 쪽으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립니다. 25초간 유지하고 5초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25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가슴 근육, 전반 삼각근, 그리고 이두근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가슴 근육이 짧아지면 어깨가 앞으로 둥그러지게 되므로 어깨 움직임의 범위가 적당하게 스트레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동안 반드시 천천히 해야 하며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말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더 강해져 볼까요? 이제 몇몇 강화 연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수축 턱 넣기입니다. 이 운동은 선 상태에도 가능합니다. 앉아서 손잡이 어깨 너비로 팔을 벌려 포스처 메딕을 잡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땅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스테빌라이저를 올립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처 메딕을 고정하여 밴드에 저항이 있을 때까지 팔꿈치를 옆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당기고 머리를 앞으로 당깁니다. 5초간 정적 수축을 위해 머리를 중간 위치에 가만히 둡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깊은 경추의 굴곡, 즉 목의 앞쪽을 튼튼하게 하고 목을 뒤로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강한 목의 굴곡을 갖는 것은 근육 불균형, 척추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전방 머리 자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팔꿈치는 밖으로 하지 말고 가슴 가까이 유지해주세요. 어깨를 편안하게 위치시키고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네, 다음은 W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팔꿈치를 90도 굽힌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 높이만큼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흉곽이나 몸통 쪽으로 팔꿈치를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어깨뼈를 아래 뒤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지금 팔로 W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초간 기다렸다가 팔의 긴장을 풀고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이것은 척추를 안정시키기 위한 또 다른 훌륭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중에는 어깨를 둥글게 말지 않도록 하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밉니다. 마치 뒷주머니에 어깨뼈를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세요. 등축 수축을 10초간 유지하며 팔과 몸통 사이에 수건을 끼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지금까지 목과 등 강화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리 운동으로 어깨를 키워봅시다. 이 운동은 의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포스처 메딕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고 어깨 높이에서 포스처 메딕을 앞으로 밉니다. 어깨뼈를 수축시키면서 양팔을 벌려 어깨 높이에서 T 자세를 만듭니다. 팔을 처음 위치로 천천히 되돌리기 전에 1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후측 삼각근과 더불어 견갑골을 안정시키는 능형근과 승모근을 강화시킵니다. 15회 반복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손목을 곧게 뻗고 중립적인 자세로 팔꿈치를 곧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운동의 초점은 손목이나 팔꿈치 대신 어깨 근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불편한 경우에 손바닥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대안으로 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스테빌라이저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벤트 오버로 즉 구부려서 노적기로 같이 운동해봅시다. 이 운동은 서서 다리를 구부린 자세에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구부린 채 의자에 앉아 포스처메딕의 스테빌라이저를 양발 아래에 놓고 손잡이가 발의 바깥쪽에 오도록 위치시킵니다.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도록 양손에 손잡이를 잡고 약 45도 각도로 앞으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팔을 아래로 곧게 하고 팔꿈치를 곧게 하여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위치시킵니다. 어깨뼈를 꽉 쥐어 노를 젓는 것처럼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잡이를 위쪽 뒤편으로 당깁니다. 1초간 잡고 있다가 천천히 출발 위치로 돌아오면서 긴장을 풉니다. 2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능형근과 중간 아래쪽 승모근 활배근 그리고 팔을 강화시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경추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을 내려다봅니다. 어깨뼈 사이를 쥐어짜는 것처럼 자세를 취합니다. 포스처메딕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훌륭한 운동들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운동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어깨 외곽 회전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손에 포스처메딕 손잡이를 잡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려줍니다. 팔꿈치를 손바닥의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옆구리의 90도로 구부립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바짝 붙이고 천천히 어깨뼈를 다시 쥐어주고 손바닥의 앞쪽을 향하도록 하고 손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멀리 가도록 하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손을 천천히 처음 위치로 되돌립니다. 1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의 회전 근육의 일부를 강화시킵니다. 근육들은 최적의 어깨 역할을 위해 중요한 파트들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팔꿈치를 안으로 더 집어넣기 위해 수건이 아래에 위치시켜도 됩니다. 항상 키가 크고 고든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낮시간 동안 포스처 메딕을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30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션을 계속하시면 여러분의 자세 개선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를 개선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세요.